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기초강의 123회 그리고 종목상담 1대1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꽃님 반갑습니다 자 하늘꽃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한정기술 한정기술 3월 12일날 매수하셨고 2만 5천원 비중 5%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2만 5천원에 3월 12일 오 베리 굿 자 하늘꽃님 이제 매수포인트 좋으신데요 예전에 동양생명 이런 종목들 할 때 보다 LGU 플러스 예전에 접근하셨죠 그때 접근하던 포지션하고 지금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지금 매수포인트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닥터케이가 딱 원하는 포인트 자 박스권 상단이고 하락추세 돌려내고 상승추세 초입에 자 이렇게도 끌 수 있고 자 이렇게도 끌 수 있습니다 상승초입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여기 지점에서 매수 2평선 다 깔아놓고 자 매수포인트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수급을 보면 수급상의 3개월 동안 기간이 무적은 플러스입니다만 최근에 기간에 매도세가 좀 있는 것이 조금 현재 고점 부위에서 차익실현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고요 저도 이 종목 잘 모르니까 한번 보죠 자 에너지 시설 한전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요 자 매출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16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죠 자 괜찮아 보이고 에너지 신산업 건설공사 자 한전이 대주주 맞죠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아 제이팡님 반갑습니다 야 이제 제대로 된 방송 한번 제가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빨리빨리 채팅을 남기십시오 언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이팡님하고 하늘꽃님하고 두 분이서 1대2 레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하늘꽃님 분석을 할 텐데요 제이팡님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 출근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그럼 가볍게 들으시고요 혹시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다음 순서로 해드릴 테고 종목 상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거 올려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하늘꽃님 포인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포인트를 지금 잡아 나가신다 여기거든요 여기 자 그리고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목표치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권인데 2만 5천원에서 지금 3만 5천원니까 제가 만원이면 지금 상당폭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40%입니까 그 정도 되죠 아닙니까 20%입니까 계산이 안됩니까 갑자기 2만 5천원에서 1만원 올랐으면 20%네 그죠 20% 맞습니까 계산이 안되죠 어쨌든 상당폭 지금 40% 맞죠 그죠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40% 수익 대단하신데요 제 채팅방 회원인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하늘꽃님 지금 닥트케이가 말씀드려 가지고 현대미인폼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몇 분 삐지신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도 보시긴 하는데 응급도 안하시고 하는데 서운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움되도록 방송 계속하고 그 부분 수익전환 내지는 짧은 손실로 끊어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는 이렇게 상승했구요 조금 길게 보면 이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27000원 16000원에서 27000원 상승했으니까 대략 1100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1000원 플러스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38000원 38000원까지 목표치가 나온 것입니다 38000원 자 여기죠 자 이해 되시죠 하늘꽃님 많이 해 보셨으니까 자 밑에를 기준으로 하면 36000원입니다 36000원 36000원이면 자 대략 여기죠 자 그렇다면 목표치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자 밑에 여기에 기준을 했을 때 목표치고 여기 밴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목표치가 선정된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면 닥터케이가 매수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여기서 잘 잡았으니까 퍼펙트하게 잡았고 6평선 다 깔아놨고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재상승하는 시점에서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잘했고 자 여기 부위에서 한번 뭐 끊어내셔도 됐겠으나 계속 지속 홀딩 행급도 잘 하셨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쌍봉에 가깝지 않습니까 5점 시연 이후에 쌍봉을 크게 밀리고 있었으면 어저께 전일정도에서는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은봉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왜 자 목표치 다 달성됐고 목표치 이후에 밀리게 되면 이게 큰 은봉이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죠 오일성 깨는 큰 은봉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쵸 하늘권님 이해되시면 2번 눌러보십시오 매도 시그널 맞다 생각하시면 2번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이 크다 작다 크다고 계속 방송 틀었다면 그것도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랬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게 이틀 전에 차익 실현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번 눌러주시네요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장대 은봉이니까 차익 실현하는게 낫으나 전일 약간 반등시도 나왔다 그러면 이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깨면 안됩니다 자 33,600은 깨면 안되구요 내일 크게 은봉 밀리면 전부 차익 실현 전부 차익 실현 자 이것이 제이팡님께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시나리오 1,2,3입니다 첫번째 시나리오 이런 큰 은봉으로 밑으로 확 밀려버리면 전부 차익 실현 그렇지 않고 반등시도 놓으다가 조금 밀려버리면 절반매도 그 두번째입니다 자 반등시도 놓으다가 밀려버리면 절반매도 그 이후에 절반 가지고 있던 것은 33,000원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다시 양봉 설 때 그때 이평선 올라올거거든요 거기에서 양봉 선은 지지 모습 넣으면 팔았던 것 절반도 매수 SK하이닉스 할 때 많이 설명은 들으셨죠 그대로는 안하셨던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쭉 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쭉 들고 가는 거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잘 챙겨 놔야 되거든요 세번째 시나리오 내일 밀리지도 않고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하면 계속 홀딩 그리고 38,000원까지 계속 홀딩 그리고 38,000원에서 이런 윗골이 막 달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밀릴 때 36,000원 건 지지 여부 보고 추가 매수는 안합니다 이건 완전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더 홀딩하다가 밀려버리면 36,000원 이번에서는 전부 차익 실현 이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내일 강하게 밀려버리면 전부 차익 실현 자 그리고 두번째 상승하다가 여기 인근에서 밀려버리면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대밀리는 구간에서 왜냐하면 다 팔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밀리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밀렸던 부분이 이평선 상승하면서 33,000원 인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추가 매수 이후에 36,000원 인근까지 더 끌고가 버는 전략 세번째 강하게 양봉 넣으면 쭉 들고 간다 윗골이 나오거나 저항받는 모습 나오기 전까지 38,000원까지 쭉 들고 간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 되셨으면 럭키스 잡은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1대1로 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닥터케이가 참 아직까지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와 라이브 하는데 1100명 1700명 막 보고 계시더라구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혼자 뭐 이야기 하더라도 7시간 8시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쌍방향 소통하는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부러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이팡님은 식사중이신 것 같은데 궁금한거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늘꽃님도 궁금한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시고 종목 하나 설명하는데 11분 막 지나갑니다 낭중지추가 무슨 말이죠 코스닥 종목 그러면 건설주는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아 질문 들어보셨네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매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남북경협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철강주 셀강주 시멘트주 막 날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건설관련된 자 쌍용량에 어디갔습니까 잘 안보이는데 여기 밑에 있죠 막 상한가가 그랬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업종들이 터 날때 내지는 상승초입에 아까 한전기술처럼 이런 상승초입에 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막 뉴스나 이런 데서 뜬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데서 막 꼭대기에서 사버리면 재팡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낭패를 보기 쉬운 거죠 다행히 밀렸을 때 반등시도 나와서 다행이나 이것이 여차하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42,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야 이거하고 한전기술하고 진짜 많이 닮았죠 그쵸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한전기술 여기 시점하고 한전기술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자 이렇게 비교분석도 할 줄 아시면 많이 도움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수꾼 막 하다가 빵 뛰었고 이것도 박수꾼 막 하다가 빵 뛰었고 적당하게 가다가 눌리먹추고 다시 재상승 n자 목표치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하게 가다가 눌리먹추고 다시 상승 이건 n자 목표치보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슈팅이라 할 수 있겠죠 슈팅 근처에서 막 따라가려고 하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수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기 힘든 자리고 이것이 뭐 눌려줄 때 쉽지는 않습니다만 55,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로 이렇게 눌려줄 때 접근해도 접근해야지 아 지금 따라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자리고 물론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건 내꺼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진짜 힘든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55,000원 여기 자리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자 여기서 반등했던 여기 자리에서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지금은 더 따라가기 힘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주고 55,000원 인근 그리고 그 50,000원에서 55,000원 인근까지 오게 되면 이것이 이평선이 이렇게 돌려내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완전 정배율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주고 이평선하고 근접한 52,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서 지그널 놓을 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쫓아가시면 안된다 자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 제가 여기 부에서 또 쫓아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갭상승 해가지고 여기서 공중에 떠가 있는데 물로 사서 쭉 올라갔으니까 아이고 딱딱히 뭐 틀렸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틀려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눌림목 줘야 이런 데서 눌림목 줘야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쭉 갔으니까 속댐표에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강하죠 자 포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접근 가능하군요 이제 왔었죠 34만원대 정도로 늘려주면 접근 가능했으니까 이날 전일 눌림목 주고 양봉 시연된 거 보고 따라갈 수는 있었겠죠 짧게 한 38만원까지 보고 자 분해매수 대응 가능하겠죠 이렇게 밑으로 늘리고 다시 돌려내는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38만원 정도 볼 수 있었겠다 네 맞습니다 제이팡님 따라잡기 금지 따라잡기란 표현보다 추격 매수 금지 따라잡기란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설명하셨겠지만 흔히 통용되는 따라잡기는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따라잡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박스권 이런 장부분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 따라잡기 이런 데서 사는 것은 추격 매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많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최고점 인근에서 자꾸 추격 매수 한다는 것 제 방송 제이팡님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서 사까요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1,2,3,4,5 엘리어트 파동 오파동도 완성됐고 2만원에서 11만4천원이면 거의 9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살까요 NO 밑으로 확 밀리지 않습니까 NO 셀트리언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언도 여기 인근에서 살까요 그러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 보시면 이거 잘못 깨지면 여기 깨지면 25만원 간다고 25만원 딱 갔거든요 저는 저 같으면 25만원까지 밀리는 거 보고 여기서 사겠습니다 샀으면 3일 만에 제가 20% 이상 먹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포지션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크루도 오일 매매를 하는데 이것이 핀트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주위에서 채팅방 회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 그 내용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지 않습니까 이 평상의 지지권 단기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노려야지 이런 데서 조금 밀렸다고 살까요 노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도 부담스럽거든요 조금 가는 척 가도 확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왜 오파가 오파가 완성된 시점에서 다시 반등한다고 쫓아가지 마라 엘리어트 파동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제가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노트 해두셨죠 제이팡님 오파 상승 이후에 엘리어트 파동 오파 상승 이후에 재상승한다고 쫓아가지 마라 왜 잘못하면 A, B, C로 이렇게 자 하락 파동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완벽한 포인트 되는 겁니다 1, 2, 3, 4, 5, 5 상승 이후에 A, B, C 하락 조정 이후에 60일선 지지를 받는 모습에서 양봉 4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만 먹는 겁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갔으면 5만원 아니니까 20% 먹는 거거든요 3, 4일만에 먹는 거 보여 드린다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여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대기에서 자꾸 쫓아가면 눌릴 때 큰일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5만원일 때 딱 구주 샀습니다 분할 매스 포인트 다음 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권이 5만원대 현대제철 한번 봅시다 현대제철 5만원대 이거 돌파할 때 이거 돌파할 때 사신 모양이네요 이것이 이렇게 강하게 가서 그렇지 매스 포인트는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건 접근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 이만큼 오르고 난 이후에 여기서 아직도 하락 추세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따라잡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팍 날라갔습니다만 두 주 샀었다고요 두 주 네 그렇죠 내 거 아닌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스켈핑이나 당장 단타매매 제가 해외 선물할 때는 가능합니다 잘은 안합니다만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이건 좀 고급 기법입니다 정서가 아닙니다 하락하던 추세를 자 턴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락 세기 스타일입니다 하락 세기 스타일 자 한 곳으로 모이고 있죠 자 제가 패턴매매 방송할 때 보셨을 겁니다 하락 세기 스타일로 이렇게 있을 때 상단 돌파 시도는 매수 포인트 자 방송 돌려보십시오 그런 말 했는지 안했는지 맞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20일 깨면 손절 이거 매매 기법 중에 하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놓으십시오 두 분은 자 1대1 레슨한다 했으니까 뭐가 얻어가는 거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반복합니다 하락 세기 형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저점도 스무스하게 낮아지는 하락 세기 형 스타일에서 추세선 상단 돌파 시도 넣으면 여기를 손절 라인을 보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여기를 손절 라인 보고 20일 돌파할 때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목표치는 짧게는 여기 61 자 길게는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닥터케이가 아까 한정기술 말씀 드렸던 것하고 시나리오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 지금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여기서 양복 나오는 거 보고 샀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홀딩 아까 홀딩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실현 자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여기서 힘없이 올라가다 밀려버리면 절반 매도 다시 밀렸는데 20일 지지받으면 다시 절반 매수 재상승할 때 위에서 또 밀리면 전부 매도 이 전략 두 번째 전략 가능하겠고요 샀는데 밑으로 비리비리하면서 언봉이 크게 떨어지고 밑으로 확 떨어지면 전부 손절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 좀 고급 기법이에요 이것은 당장 적용할라 하지마시고 이런 기법도 있다 이것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지금도 따라잡기에 상당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닥터케인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목표치 한번 산정해보죠 n자 목표치 어느정도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49,400원 그리고 여기 56,000원 윗골이 있으니까 윗골이 있는 절반 정도 권역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55,800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49,000원 56,000원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러면 7,000원 7,000원 올랐잖아요 7,000원 맞죠 7,000원 올랐으면 여기서 추세상에서 여기서 7,000원 올라도 되고 여기서 추세상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7,000원 잡아도 됩니다 여기 한번 보죠 먼저 53,600원이니까 7,000원 하면 6,000원이죠 6,000원 여기입니다 6,600원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올려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7,000원 더하면 자 56,000원 이랬으니까 63,000원 맞죠 63,000원이면 여기입니다 목표치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따라잡으면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올라가다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서는 따라잡는거 아니다 는거죠 왜 목표치 달성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간다고 따라가면 아 너무 급등했잖아요 또 그러면 가격 조정 내지는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쫓아가는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팁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이 정고점 권력입니다 가면 자 추가 상승해도 여기 권력이 자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이 부위가 그런데 빠지면 이 밑으로 훅 빠질 수 있어요 여기 58,000원 이상까지 훅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목표치도 설정했고 아 목표치 인근에도 왔고 자 아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알아가던 쇠기형을 돌파해내는 이런 시점이 매수 포인트 될 수 있다 다만 완전 상승 추세로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평선 21 2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2평선 아 2평선 아 내지는 적어도 여기 저점을 깨 놓으면 즉시 손절할 생각이 있다면 매수해도 가능하다 청산의 기준은 그 위에 있는 2평선 권력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청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렇죠 지수 연관된 펀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 안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파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되는 거거든요 ETF 이런거 물론 펀드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일단은 주식 위주로 하시고 어 묻어둔다는게 어 상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 변동성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장기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닥터케인은 농심 여기서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하늘꽃님하고 방송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하나도 아닐 겁니다 이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매 기법이 달라진 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팁 드립니다 자 이것은 상승 상승 추세도 아니고 뭐 화록 추세는 하지마라며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법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중장기로 갈 때는 월봉의 저점 권역에서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 아십시오 중장기는 월봉의 박스권 하단 저점 부위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농심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지저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지저항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인근에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당크케이가 여기 위에서 지금 말씀 드린 거거든요 자 이것은 정립식 펀드 스타일로 한 달에 한 번씩 남한의 정립식 펀드를 만들자는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길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이러한 트렌드를 그리면서 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하단 부위는 뭐라고 그랬죠 네 지지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트렌드 상단이 아니라 하단 부위에 있는 지지권력이고 자 전 고점 부위에 돌파 시도 나왔던 부위 다시 지지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지 3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봉 상에서 그래서 매수 그리고 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37만원 권력까지 그러면 얼마 불어서 난 겁니까 10만원이니까 한 30% 불어서 나는 거 않습니까 이렇게 아 10만원이니까 30% 맞죠 그래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메모 하나 하십시오 중장기 투자는 월봉의 트렌드를 보고 왜 한두달 끌고 갈 거 아니기 때문에 1년 2년 끌고 갈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월봉의 트렌드를 보고 상승 추세인 종목이 저점 확인되는 지지권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자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못 사는 거죠 자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여기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현대차 분석도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점 권력이고 여기 저점 권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하면 지금 평균당가 여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정도 그럼 지금 수익중이지 않습니까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 손절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ETF 솔직히 제가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되어 있는 펀드 상승하게 되면 더 수익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차라리 월봉으로 장기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정 나중에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지고 지금 두 분 뭐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모의투자도 하고 충분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선물 옵션을 소액으로 그냥 던져놓는 거 그것이 하나의 핵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식은 내려가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올라간 시점에서 고점 부위에서 핵증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질때를 대비해서 푸드옵션 사두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권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돈 날린다 생각하시고 복권 꽝 됐는데 돈 달라면 줍니까 난리 각오하고 만원 뭐 2만원 사는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복권 500만원치 사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거 아니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상당한 상승 상승 이후에 자 이제 밀릴 조짐이 보이잖아요 푸드옵션 사는 겁니다 지나가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돈 난리를 각오하는 거죠 1억에 100만원 200만원은 큰 부담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체 비중을 주식을 여기서 축소를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축소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빠질 때 주식의 하락부분만큼을 푸드옵션이 상세를 해주기 때문에 해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전략도 나중에 주식을 어느정도 몸에 익히고 난 다음에는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까지도 약간 말씀드렸구요 자 점심시간 끝나갈 때 다 되는데 점심취소 한번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잠깐 한번 보죠 자 현대차가 저는 12만원대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중장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월봉 보고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길게 놔두고 보시면 자 상승이후에 하락 조정중 자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중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중입니다 추세선 이렇게 끊는 거거든요 하락입니까 상승추세중에 조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피보나치 적용해 보도록 하죠 피보나치 여기 그냥 2만 한 5천원대부터 해도 되고 여기 6천 6백원대 해도 되는데 피보나치 조정 얼마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에 방송했을때는 한 50% 정도 조정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50% 조금 더 조정받았죠 최하단을 했구요 자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원은 너무 조금 흐르니까 25,000원 여기 본격적으로 자 여기 여기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대 자 3825 618 618 정도까지 지금 조정받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보나치에 어하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382 % 까지 조정받으면 가장 좋고 50% 그나마 다음으로 좋고 618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밀려버리면 밑으로 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반드시도 넣으면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긴 기간을 피보나치로 적용해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재상승하는 구간에서 피보나치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밑으로 확 눌리고 다시 가는 부분이니까 의미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3825 618 618 지점까지 이것도 자 그래서 마지노선 인근에 아 저점을 124,000에서 아 시연하고 자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박스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2만원권에서 레벨업에서 13만원 그 다음에 상단은 16만원 17만원 까지도 레벨업 된 모습이다 그래서 중장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밑으로 확 박살났으니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것은 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여기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막 이랬는데 자 여기서 14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 박스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심권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아먹는 자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메모하십시오 박스권 매매 오늘 4가지 이상 5가지 정도 팁 드렸습니다 자 중장기는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하락쇠기형에서 돌파시도 나올 때 2평선 20일 돌파시도 나오면 사서 20일 깨질 때까지 홀딩 전절 각오하고 가져가는 기법 말씀드렸고 박스권 매매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박스권 그리고 있는 종목들 중심선 위에서 밑에서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씩 조금 입사 가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2,3일짜리 스윙 할 때는 자 이런 부위에서 사셔서 중심부위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부위에서 팔아먹는 아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대2 레슨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아 주말이고 또 오늘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신데 음 두 분은 닥터 K 방송 지속적으로 열심히 들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 한번 보고 끝난 게 아니라고 제이팡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했던 방송도 상당히 되돌려 들을 때마다 물론 모니터링 하기도 하기도 위해서 이지만 저도 제 기법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 나가고 있으니깐요 자 한 번 두 번 다 아는 내용이다 싶어도 다시 들을 때 새롭게 예전하고 본인 실력이 레벨업 되어 있으면 그때 못 느꼈던 거 다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트도 해가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여기 거는